처음에 먹었을 때는 맛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평상시에 밖에서 먹던 일반적인 음식을 느끼게 해서 좀 담백하다? 담백한 느낌? 먹을수록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전혀 인위적인 맛이 아니라 자연적인 맛이 느껴질 것 같아서 상계탕을 먹은 게 아니라 건강을 먹었나? 수정과 역시 이게 진짜 수정과가 딱 느낌이 들었네요 전체적으로 안 돼서 오픈될 수 있게끔 전면이 다 유지되어 있어서 확 트인 느낌 감사드립니다 아니 나도 속이 계속 아파거든요 이 영상은 모든 learn의 인간이 없던 것 같네요 이게 아프기까지 좋은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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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요